아이고, 저 심사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더 연련이 있고 권위 있는 분들이 하셔야지 그런 건 예, 가끔 저도 겸손합니다 예, 다음에 봬요, 예 아, 사무장님 저 혹시 그 요리대회 지금도 접수 가능해요? 아, 그렇게 툭툭 끊기면 고기가 13이 떨어진다니까 아, 네 소모기 힘 좀 빼고, 그렇지 그렇지 왜, 힘들어? 아니요, 저 괜찮은데 시험 안 피곤하세요? 아, 됐어, 난 뭐가 피곤해 야, 대회가 코앞인데 피곤하고 자식 어딨어 야, 조금만 쉬고 자, 얘네 쏘우서 가보자 대회요? 내가 얘기 안 했어? 너 대회 나가, 요리대회 저, 무슨 요리 대회요? 바른 먹거리 요리 대회 예? 농수산 식품위에서 주최하는 작은 요리 대회인데 너 한번 경험 한번 쌓아보라고 내가 지원했어 뭐 상 같은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아니, 셰프, 그래도 저랑 한 마디 말도 없이요 야, 내가 말하면 퍽이나 나간다고 하겠다, 네가 또 준비 안 됐다고 그러지, 백퍼 아, 대회요 그리고 가끔은 신중한 거보다 이렇게 한번 저지르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다가 얻어갈 때도 있는 거 같아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요 아니, 그만해, 뭐해, 아이 아, 제발, 대회, 갑자기 가자 이거 뭐예요? 아이고, 물어보지 말고 한번 열어봐라 열어보면 답 딱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아, 얘 또 반했네 반했어 아, 나 진짜 아, 너 어떡해 오늘 또 문단속을 해야 돼? 아, 고마워요, 셰프 진짜 저 열심히 할게요 아,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아, 지금 혹시 아냐? 또 이칼이 마술 부려가지고 네가 입상이라도 할지 그럼 작업하고 제대로 해 네 그렇지 어이구, 손목에 철철 감기는데 네 나봉선 셰프님 네, 좋아요 어, 괜찮은 거 어때요? 아, 괜찮은데 이거 하트 셰프이 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거 준비한 거 있어 아, 이거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 뭐 감동인 건 뻔이야 하여튼 열심히 하라고, 내가 준비한 거니까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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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칼질이다 우와 우와 아, 벙벌이 봐 뭐야, 오늘 쫄았어? 네 너 지금 떨고 있니? 어? 야, 야, 지훈아 형, 동봉 완전 풀렸는데 야, 동봉이 오빠 봐봐 어? 쫄지 마이? 그럼 동봉이 우리 가게 주방하고 다 할까? 하나 없어 야, 봉 너 또 가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등신같이 그러면 너는 어? 강선우 제자야 근데 버트, 너가 잘했어 상을 받았어 그러면 너는 허민수 제자야, 알았어? 네, 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야, 봉 네? 이거 시작하기 전에 보고 덜 떨릴 거야 네 하나 밖에서 차되지 않는 그 양반 주고 아침 단절 부절이더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선배님 네 네 화이팅! 네 네 빨리 와, 듣겠어, 언우 뭐야? 이거 떼지 말라고 이거 하나야? 아니, 이거 이렇게 아, 그래 이거, 이거 내가 하나 먹어 하나 하나 자, 스탑잇! 스탑잇!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옷 빠져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네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네 자 자 안녕히 가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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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웬일이야 너 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아, 아시죠? 광세호 시대들하고 네 유명한 씨 아니, 우리 주방회가 지원을 해가지고 아, 니네가 가격이 나왔다고? 자, 봉 네 너, 떨지 마 그냥, 그냥 하던 대로만 해, 하던 대로 네, 씨 약 먹었어? 네 어, 나는 쭈니가 좀 약 먹었는데 왜 이렇게 떨리냐? 미치겠네 아, 저 괜찮아요, 씨 뭐, 이번에 잘 못하면 다음에 또 잘하면 되죠, 뭐 나쁜 거든 좋은 거든 한번 경험해 보라고 셰프가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취지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렇지? 네 이해 잘 했네 너 아, 그리고 잘 봐, 나 저기 앉아 있을 거거든? 네 그러니까 네가 하다가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앞에 하얘지고 그러면 날 보라고 네, 셰프 나 어디 있겠다고? 저기요 오케이 네 칼은? 여기요 이석필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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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이거 좀 화이팅 아이고, 아휴 정말 정신 사먹기 화이팅 가겠어요 화이팅 좀 볼게요 알았어, 알았어 네 아휴, 어떻게 스승이 제자보다 더 떨리냐, 미치겠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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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중 콩국수인가? 재료가 뭐예요? 재료는 녹악이고요 이건 녹악 랭크링 파스타입니다 아 녹악? 녹악 랭크링 파스타? 네 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녹악 무침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콩국수에도 넣어먹고 그랬는데 밀가루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파스타입니다 아 특이하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격려상 수상자를 발표했고요 이제 본상인 3위와 2위 그리고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겐 상금과 함께 각종 혜택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일단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위 수상자는 녹악 랭크링 파스타를 선보인 참가 번호 7번 나봉선 씨입니다 뭐? 어? 지금 나봉선이라고 그랬어요? 나봉선 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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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허벅선 씨 감사합니다 좀 더 막 감털 만한 계획이 진짜 예예예 야 이거 내가 기념은 챙겼다 아 네 샘 근데 저 진짜 3등 맞아요? 샘이 막 손 쓴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손 쓰기에는 무슨 아니 내가 또 손 쓰면 다 먹히긴 하지 근데 나 여자 때문에 그 물불 안 가는 캐릭터 아니야 모르고 아니 아니 저 진짜 믿기지가 않아서요 믿어 너 3등이야 바른 먹고 요리내외 3등이라고 네 진짜 아니 내가 심사위원회원한테 물어봤는데 네 독창성도 좋았고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요리 한 그릇에 담긴 네 스토리가 죽였대 아 진짜요? 역시 내 제자야 네 감사합니다 샘 아 기특해 죽겠네 진짜 아 샘 잘했어 잘했어 뭐야 하 아이고 아 그래도 신경을 썼는데 예쁘다 컴그레츄레이션 하고 컴그레츄레이션 네 와 다 왔어요 뭐야 어디 갔어? 다 나봉의 3등 수상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봉 축하합니다 어이 어이 아 나 이 새끼 아 나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아 하이 하이 왜 이렇게 좋은 날 크림 좀 보셨다고 앙타면 진짜 하 자 나봉 응 아무쪼록 장하다 어 내가 키운 모람이 있네 니가 뭘 키워 뭘 지가 키워 내가 키웠지 뭐 아이고 뽕은 뽕 할머니가 키웠지 무늬 갑작스런 생부 논란인데 그러게 축하해 뽕 아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아니 뭐 야 봉이 무슨 나라를 구했니? 아 우리 스케줄이 있잖아 아 진짜 우리 잽 진짜 무슨 질투의 화신이다 질투의 화신